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혜윤의 최근 활동을 공개해 열성 팬들 사이의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사랑하는 아이돌에 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제 업앤 점핑을 주제로 진행된 네이버 오픈토크에 김혜윤이 참여한 모습이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행사 중 김혜윤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포착한 영상도 함께 게재됐다. 영상 속 김혜윤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진심 어린 감동을 표현하며 솔직한 매력을 뽐냈다. 오픈토크에서 그녀의 밝은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팬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녀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웹소설 내일의 보석을 원작으로 한 선제 업 점프라는 언급이 김혜윤의 출연 계기를 마련하며 팬층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시간여행 로맨스를 전제로 결단과 구원이라는 주제가 얽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김혜윤의 활약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팬들은 김혜윤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더 요청하는 댓글이 쇄도하면서 김혜윤을 향한 애정이 빛났다. 그녀의 빛나는 미소와 매혹적인 존재감을 더 보고 싶은 열망은 배우와 지지자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변함없는 응원은 김혜윤이 연예계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불러일으킨 즉각적인 설렘을 넘어 김혜윤과 팬들 사이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암시했다. 이는 단순한 홍보용 업데이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공유된 순간과 상호 존경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김혜윤의 경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그녀의 팬들은 그녀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녀에게 사랑과 지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